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기한 대로 여기가 첫 스타트냐 방송공학이 스타트인데 좀 여러분들이 쉬운 내용도 있고 약간 전문적인 내용도 있고 섞어놓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 비전공이고 전혀 처음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 배려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림 한 장으로 표현은 보통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그림이에요 하나는 라디오 방송이고 하나는 TV 방송인데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안테나가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안테나가 눈에 들어오고 여기서 마이크로이브에서 STL이라 그래서 L은 뭘까요? 링크겠지? T는 트랜스미터일 거고 S는 스튜디오에서 여기서 날려준다고 그러면 이제 간악산 같은 데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에까지 때려주는 그런 부분이 송출이라 그래요 송출 송출이 한 파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여기 뭐 부조 같은데 쇼 프로그램이라든가 뉴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제작을 하는 게 한 파트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조명감독도 방송 기술이 하는 거고 여기에 뭐 편집도 방송 기술이 하는 건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카메라적 약간 좀 예술적인 앵글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별도로 방송 기술 안에서 분리가 돼 있어요 큰 직군으로 보면은 방송 기술로 들어가는데 카메라는 별도 채용을 한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음향 영상 편집 전부 다 방송 기술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자나 PD보다도 선발 인원이 많았던 거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편집 쪽이 여기는 이제 제작 제작한 거 가지고 이제 뭐 가편집 종편 그 다음 포스트 프로덕션 색보정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편집이 되는 거예요 편집이 그래서 편집 파트는 뭐 초자를 바로 보내지는 않겠죠 여기는 이제 한 5년차 이상이 좀 어느 정도 방송에 대해서 조금 아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쪽으로 좀 가게 되고 처음에 여기 가기는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송출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바로 가는 데가 뭐냐면은 송출 쪽이나 여기 제작파트 쪽은 바로 갈 수 있어요 왜 도제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도 다 그냥 뭐예요 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뭐 방송 아카데미를 뭐 다녀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 중계차도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저기가 스튜디오였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부셨다고 그때 뭐 장비만 해도 막 한 억대 장비 이상이 들어갔는데 뭐 어떻게 뭐 지금 큰 적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은 뭐 여러분들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뭐 장비를 뭐 가지고 뭘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파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가 이제 제작 편집 송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 라디오도 마찬가지야 라디오는 더 심플하죠 굉장히 더 심플한 이거는 이제 뭐 개인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들인데 라디오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개로 나눴다는 거야 제작 편집 송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NLE라고 NLE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비선형 편집이라는 거지 요새는 이제 선형 편집이 거의 다 끝물이야 대부분 다 이제 비선형 편집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3층에 가면은 뭐 KBS, MBC, SBS 등 뭐 이렇게 선형 편집기들이 막 쌓여 있어요 보면은 안 쓰니까 안 쓰니까 뭐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최소한 방송 기술이라 그래서 뭐 최소한 뭐 이렇게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파이널 컵 프로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 그지? 프리미어도 뭐 정품 살려면 비쌀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빈치 리졸브라는 게 16까지 나와 있어 그게 아마 무료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난이니어 프로그램인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색보정까지 포스터 프로덕션 단계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해요 내가 평가할 때는 가장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별로 한번 검색해 보고 그래서 학원에서도 아마 그 과정을 좀 한번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그거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 물론 무료가 아니야 무료가 90% 정도는 무료고 10%를 유료로 해왔는데 그 10%는 아주 전문적인 아주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 아니면 만지기가 쉽지 않은 기능들이 유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90이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기에는 프리미어나 파이널 컵 프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범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 배워놓으면 색보정까지 다 알 수 있어요 벡타스코프, 칼라바 다 어떤 건지 소프트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PC 성능이 좀 떨어지면 굉장히 버벅돼 그게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성능 좋은 PC 하나 좀 갖다 놓든가 아니면 뭐 디램을 갖다 넣어 붙이든가 아니면 뭐 그런 조치를 해서 좀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줄이라도 더 쓸 수 있단 말이야 나중에 자기소개서 하든 어디 뭐 어프로치를 하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것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아셔야 된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송출 쪽에서는 시험문제 나올 만한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그런 것들이 하나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계산하는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NL이나 한번 오늘 수업 끝나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무료라도 한번 좀 강제로 한번 열어볼 생각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제일 나은 것 같아 무료면서 그게 뭐 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애들 장난감이고 그런 거 말고 완전히 프로페셔널 하면서 무료 버전이 아까 얘기한 다빈치 리졸브 16 한번 좀 다운로드 받아 봐 내가 뭐 판촉사원 아니야 그거 무료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인게스트부터 시작하겠지 인게스트에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에디팅 하지 그 다음 뭐 해 그 다음에 플레이아웃 하지 그 다음 뭐 하지 아카이빙 하는 거야 이게 이제 큰 흐름이야 인게스팅 에디팅 그 다음 뭐라고 플레이아웃 플레이아웃이 뭐야 송출 아카이빙은 송출한 다음에 나중에 또 쓸 것에 비해서 도서관처럼 콘텐츠를 저장해 놓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여기서 뭐 가편집이라든가 종편이라든가 가편집은 여러분들 뭐 무거운 거 있으면 안 되겠지 가벼운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엠페고 아니라든가 뭐 그런 것들 가벼운 거 뭐 그냥 뭐 어떻다는 그림 정도 가지고 편집하면 되는 거니까 무거운 거 쓸 필요 없어 그치 근데 여기는 이제 실제 뭐예요 실제 뭐 영상을 가지고 이제 내보내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야 뭐 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다 알 거야 부조 뭐 뉴스 부조 뭐 드라마 부조 그걸 부조라 그래 그래서 여기 NMAN은 뭘까요 MAN 한번 여러분들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CMS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M이 뭘까 미디어 A는 에셋 미래에셋 하는 그런 에셋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악자야 이게 CMS나 DAM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백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될 만한 게 백업하고 아카이빙이 무슨 차이점 있는지 꼭 잘 물어봐요 면접도 물어보고 백업과 아카이빙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는 얘기해 줘야 돼 백업은 장애 대비지 그러니까 아카이빙하고는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잘 보고 뭐 주저에서 이제 다 방송이 이제 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 온웨어로 나가고 뭐 따빙하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 크게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 뭐 좀 보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 시험문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시스템 엔지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오퍼레이터는 아니거든 오퍼레이터는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통 융합이 되면서 자꾸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RF 엔지니어 그럼 RF만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데 지금은 아냐 RF는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뭐예요? 네트워크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뭐예요? 시어너도 기본으로 깔고 거기에 또 뭐예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지금 도래했고 생각 예로 지금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의 성장 속도가 뭐 굉장히 빨라 굉장히 빠르다는 거는 지상파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상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KBS 같은 경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게 외부로 송출 안 돼요 내부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혹시 내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뭐 그런 얘기 하더라도 수업을 위한 거니까 이해하세요? 내가 뭐 수업하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 수업은 이제 그런 특성이 좀 들어가야 돼 이게 좀 시사적인 부분도 엮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야 저 사람은 뭐 좌파야 저 사람은 우파야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고 저는 그냥 어디에 가깝냐 그러면은 뭐 애매해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냥 중도면서 뭐 좀 그런 쪽인 거 같아 성향은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래 젊은 친구들 보면은 혹시 뭐 그쪽에 뭐 관심들이 많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수업을 위한 거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면은 이게 심어리가 없어 수업이 그냥 뭐 그냥 그래서 이제 뭐 KBS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새 공영방송이 아니지 그게 무슨 공영방송이야 국영방송이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광고 떨어져 나가고 뭐 난리법석 피우고 KBS에는 노조가 두 개가 있어요 노조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양승동이가 있는 노조가 지금 뭐 전권을 다 휘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쪽 노조는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뭐 그런 입장인데 글쎄 노조가 있어야 될 어떤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 그런데 여기 공영방송이란 말이야 공영방송이란 공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야 공영이 잘 나오나 치우치면 안 되거든 근데 김재동이나 뭐 등장시키고 이런 건 벌써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 걔는 잘하고 이미 다 낙인 찍긴 했는데 걔가 공영방송에 뭐 그걸 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공영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시청률이 뭐 나와서 붙인 것도 아니잖아 시청률도 뭐 3%도 안 나오고 그 뭐야 또 가져가는 출연율은 어마어마하고 뭐 이거는 도저히 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우회해서 찍어내린 거 외에는 그러니까 자꾸 뭐야 대기업 애들 광고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고 시청률 인상을 해야 되는데 허칙거리 하니까 뭐 인상도 못 시키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지금 굉장히 좀 그런 부분들이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여파를 안 주면 상관냐 여러분들한테 여파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가 빠져나가니까 엄청 뽑아야 돼 방송기술 중반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한 100명 이상씩 들어갔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라면 50명 이상씩 매년 뽑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여파를 미치는 거 같아 얼마 전에 그 뭐 태양강 복마전이라고 한번 때린 적이 있었지 그거 때렸다고 그냥 허인의 따까리가 청와대를 다 지금 접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압력이 들어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 통폐합된다 그러잖아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어떤 프로그램을 내보냈다고 그 나는 요새 좀 이상한 거 같아 이게 좀 물론 이제 정치를 하는 애들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고 한 번 더 해 먹는 게 걔네 최대의 목적이라는 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정치라는 게 다 국민들 좀 편안하게 신경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내 한 번 더 해 먹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박 정권이 워낙 개판을 쳐놔가지고 그건 뭐 잘해서 정권을 받은 게 아니잖아 어부지리로 그냥 받은 그런 거면 잘할 생각을 해야지 근데 이건 뭐 그냥 글쎄 뭐 지금 억마인 거 같아 내가 평가하기에는 체제임금에서 자영업자 다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52시간에서 중소기업 다 죽여버리고 또 이제 뭐 일본하고 부딪혀가지고 대기업까지 아장내려고 지금 그러면은 도대체 그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어 옛날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돌 던지고 말이야 그랬던 애들이 지금 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애들인데 물론 나도 그랬어요 나도 똑같이 뭐 그냥 아 이건 아니다 뭐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좀 뭔가 이건 또 아닌 거 같아 그래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영향이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자꾸 이제 광고 자꾸 줄고 시청률 올리지 못하고 연봉은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있는 사람은 내보내지도 못하고 그러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 안 하고 그냥 그 지역국이나 이런 데 그냥 맨날 출근해서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만 내보내도 한 명 나가면 여러분들 3명 뽑을 수 있을 걸 인건비가 글쎄요 그런 것도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아 그냥 무조건 뭐 그냥 정년 보장하고 하는 것도 차절의 방법은 아닌 거 같아 공영방송이 국영방송은 아니잖아 지금 MBC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 MBC 개판됐잖아 그것도 자파 하던 애가 그냥 다 바꿔버려 가지고 1000억 이상이 적자지 KBS도 지금 올해 적자가 꽤 늘어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여러분들한테 여파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은 기회가 와 그러니까 지금 노조 두 개가 있고 뭐 하여튼 역학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얘기하는 게 다 맞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KBS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걸 어떻게 해체할 거냐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한다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조금 불리한 얘기가 뭐냐 올해 상반기 공채를 뽑았어 그러니까 그게 빌미가 되는 거야 그걸 뽑지 않았어야 돼 그런데 상반기에 뽑아 놓으니까 굉장히 청와대놈들이 빌미를 딱 잡은 거지 뭐 인마 1년에 두 번이나 뽑아 뭐 이런 식으로 너네 뭐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뭐 무슨 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다 완전히 국영방송화 시키겠다는 건지 지금 뭐 그건 그렇고 뭐 가미됐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방송 기술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이런 거라 그랬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이게 훨씬 더 유리하지 그렇지 이게 이제 80년대 이때 아주 뭐 잘 나가지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글쎄 물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좀 이쪽에 가깝지 않은가 예전에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좀 그런 부분들 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걸 하려면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전혀 모르는데 이건 된다는 거는 그건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무료 프로그램 다빈치 리졸브라는 거 있어 그거 한번 좀 한번 이렇게 좀 해봐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도 보고 한번 일본 동영상도 만들어 보고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좀 낫더라 하는 감도 느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방송 기술은 여기에 많이 치우쳐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전자공학과나 통신공학과나 매체공학과나 뭐 이런 애들이 주로 이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제 뭐 음대, 미대 뭐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넓어졌어요 굉장히 전공이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필답 시험만 통과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리 프로덕션 이건 뭐 무슨 얘기인지 바로 아는 기본적인 용어들이니까 프리, 포스트 뭐 이런 얘기들은 이런 게 이제 여기는 안 쓰여 있지만 색보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여기서 되는 영향, 여기서 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완성도라든가 퀄리티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프로덕션이 아까 뭐 제작적이고 이거는 뭐 기획이라든가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래서 요새 좀 안타까운 이제 KBS가 대화드라마 같은 걸 못 만들지 지금? 그거 왜 못 만들까? 대화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은 공영방송의 어떤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는 뭐 민족의 정책성이라든가 뭐 그런 그런 되지 못하고 있잖아 이건 뭐야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예산이 엄청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MBC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SBS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KBS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SBS는 큰 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민영방송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어떤 아웃풋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KBS는 그럴 필요 없거든 시청류 가지고 운영하는 방송이라면 시청류의 대가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들을 좀 해 봐야 되는 시기가 된 거 같아 이제 소론적인 얘기는 그렇고 본론으로 슬슬 들어가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어떻게 발전했어요 TRT지 그 다음에 TDP 그 다음에 LTD 그 다음에 OLED 뭐 이런 식으로 QLED QLED나 OLED라면 거기서 거기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정도 예전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문제도 나왔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 보다는 디스플레이 문제 쪽이 시원하라든가 이런 쪽 여러분들이 컴퓨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날 컴퓨터 수업을 안 듣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장담하는데 컴퓨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점점 더 그러니까 꼭 들으세요 물론 학교에서 뭐 그건 뭐 교양으로 다 들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학교에서 들은 거고요 그래서 시험 버전으로 다시 한번 좀 각색을 해 주는 거니까 의미는 좀 다를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추천을 해요 목요일날 컴퓨터 수업을 들으세요 들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 어딜 시험 봐도 마찬가지 KBS 문제가 이제 컴퓨터 쪽이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점점 비중이 C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고 올해 나온 것도 보면 컴퓨터 문제 중에서 컴퓨터 문제가 네 문제 세 문제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이걸 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런 쪽은 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야 디스플레이가 뭐고 하는 거 OLED 원리가 뭐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도 다 뺀다고 뺐는데 이거 빼면 또 얘기할게 이게 초보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울 거 같아서 그냥 초보를 위해서 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쫙 갈수록 파장이 좀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쫙 있는 부분들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를 보고 한다는 건 다 여기지 가시광선 영역이야 자 이제 시험으로 바로 들어갈까 그래서 뭐 세포 얘기도 하고 망망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의미 없을 거 같아 지금 뭐 대충 원뿔 같이 그려져 있죠 이거를 이제 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이제 H라고 된 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휴라고 돼 있나 그래서 이제 이게 색상 빨, 주, 노, 초, 파란, 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거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도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 뭐 명도라고도 얘기해요 시도 또는 명도, 인텐시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걸로 여기가 화이트지 여기가 이제 블랙이야 그지? 블랙 이거는 이제 명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더 시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표현대로 그냥 맞춘다면 뭐 인텐시티라고 돼 있는 거 같아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는 거 있지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거는 세츄레이션 뭐 채도라고 하나? 채도? 미술 시간에 채도 세츄레이션 그래서 이거는 시도라고도 얘기해요 시도 그래서 이제 얘가 조금 들어갑니다 그냥 흑백TV는 이것만 보냈던 게 흑백TV였어 흑백TV는 이것만 보냈었다 그래서 흑백TV는 6메가에 이게 픽처 캐리어고 여기가 이제 시도신호 Y라고도 얘기하지 이것만 흑백TV를 그린다면 스펙트럼에서 이거는 이제 사운드 캐리어 사운드 캐리어 사운드 그러니까 음성 반송파 뭐 영상 반송파 이게 이제 흑백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냐 음 1.25 다 그러면 여기 여기는 서로 영향을 주지도지도지도 안 해야 되거든 난 캐리어 간에 그래서 여기는 4.5메가다 그리고 여기는 0.25메가다 그래서 6메가였었어요 예전에도 6메가 있었어 지금도 6메가지만 그래서 1.25 0.25 4.5하면 6메가 맞어 이게 얼마까지냐면요 시도신호는요 0에서 4.2메가 대역을 0에서 4.2메가 대역을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뭐냐 흑백티비 시절에 썼어 흑백티비 시절에 썼어 이렇게 시작을 했어 이렇게 시작을 했다 어렵지 않을 거야 비전공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대역이지 대역에 6메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이게 SBS가 채널 82메가에서 88메가 예전에 SBS였어 그들랑 그게 이제 FM이 88에서 108메가 있었지 그래서 SBS를 이렇게 들리면 여기다 맞히면 여기 FM 변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SBS가 FM 레디오로 나왔었어 얼마에다 맞히면 그랬지 바로 87.75메가에다 맞히면 나왔어 같은 FM 변조기 때문에 이게 음성반송파라 그러는 거야 음성반송파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간에 여러분들이 인터캐리어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안 해야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계산이 되고 하는 게 옛날 얘기였었어 이렇게 흑백방송이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갔어? 칼라TV로 갔잖아 그런데 여기를 그대로 쓰면서 칼라방송을 해야 됐던 거였었어 여기를 그대로 쓰면서 칼라방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여기를 그대로 쓰면서 칼라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대로 쓰면서 칼라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NTSC로 얘기하면 I하고 Q I Q 0에서 1.5m 0에서 0.5m 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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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호라고 얘기를 해서 이 안에다가 넣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있잖아 에너지가 꽉 찬 게 아니고 비는 영역이 있었거든 비는 영역에다가 비는 영역에다가 비는 영역에다가 I Q 이게 뭐냐 DSD SC 면석 캐리어를 보내줬던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변조지? 링 변조지? 링 변조 링 변조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친구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다 할 거 없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가 Q구나 YIQ가 되는 거야 여기가 0.5 여기 1.5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가니까 필터 가지고 잘라버렸거든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 옛날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시도했었지? 시도 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칼라에서는요 얘를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칼라는 RGB지? RGB를 가지고 시도 신호를 만든 거야 R, G 이게 전압이야 이거 가지고 시도 신호를 만들었는데 0.30, 0.50, 0.11 이렇게 해서 시도 신호를 만들었어요 자 이거 봐봐 그러면은 얘가 1, 얘가 1, 얘가 1, 얘가 1이 되지? 1, 1, 1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0, 0, 0이면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양립성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 양립성이 뭐예요? 양립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립성이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양립성이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인데 양립성이라는 건 뭔가요? 그러면 양립성은 있잖아요 자 칼라 방송을 하더라도요 흑백 가진 사람들이 방송을 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야 자 이제 칼라 방송을 하는데 흑백 가진 사람들은 방송을 못 본다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돈이 없어서 칼라 TV 못 샀어 다 옛날 얘기야 이해를 하라 그러는 거야 난 돈이 없어서 칼라 TV 못 샀어 그럼 방송 보지 말라는 얘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방송 보게 해 줘야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잘 생각해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은 칼라 방송을 하더라도 흑백 가진 사람들은 이것만 수신하는 거야 이것만 수신하면은 칼라 방송을 흑백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칼라 방송을 흑백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칼라 방송을 흑백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흑백으로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면 되지 여기 이제 RGB가 1, 1, 1이면 화이트로 나오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얘가 1이고요 아니 뭐 얘가 1이고요 얘가 0, 0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한 59니까 여기서 한 59 정도의 밝기로 나온다는 거 알겠어?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비율을 정했어요? 이건 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 눈에 시감도 특성을 딱 적용시킨 거야 인간 눈 여러분들이 가진 눈에 시감도 특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떤 거를 제일 잘 본다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제일 잘 봐? 그린이야 그린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비율을 많이 준 거야 이거는 인간 눈에 시감도 특성을 반영해서 만들었다 인간 눈에 부담 가지면 안 되는데 처음 하는 친구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아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기본적인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만 하면 돼요 양립성이 뭔지 이게 내 칼라방송에도 흑백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거 봐봐 이거 도대체 뭐야 하나가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두 개를 가지고 가야 되네 그래서 이제 뭐를 만들었냐면 시도는 이렇게 보내는데 전공하는 친구들 전공하는 친구들 이거 배웠지? 배웠어요 벡터 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변족이야 변족이 변족이다 그러면 여기에 푸사인 2파이 FCT 들어가면 여기는 사인에 2파이 FCT가 이렇게 나오지 90이니까 90이니까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 봐봐 이거 뭐지 차지 차 색차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합해주면 이게 이제 서메이션이 되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 조그만 친구들은 QPSK 변족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얘기를 했어요 QPSK 변족이다 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반송파 몇 개 썼어? 반송파 몇 개 썼어? 하나 썼지? 반송파 하나 쓰고 몇 개를 보낼 수 있어? 두 개를 보낼 수 있지 자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도 않지 이걸 뭐라 그랬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중요한 장기야 반송파 하나 썼어요 반송파 하나 썼어 그런데 보내는 건 몇 개예요? 두 개를 보내네요 반송파를 하나를 쓰고요 보내는 건 두 개를 보내네요 반송파 하나 쓰고요 보내는 건 두 개를 보내네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보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한번 써볼래? 자 자 E R E Y E Y E Sine F T E B E Y E Y Sine F T 이렇게 돼?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상가감수의 기본 공식이지? 상가감수의 기본 공식이야 자, 여러분들이 통신기초에서 했던 거는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어떻게 했던 거로 기억이 나냐면 전공한 친구들 배려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비전공 친구들은 이런 거 있어 하면 돼 자, 여러분들 통신이론책에 나오는 식을 내가 그대로 썼어요 통신이론책에 나온다 자, 그럼 이거 뭔가 진폭이지? 이거는 뭐냐? 위상이지? 자, 진폭 위상 진폭과 반성바 몇 개 썼어? 하나 썼어? 그러면 이 위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어? 이 위상은 여러분들이 이 위상은 어떻게 배웠는지 알지? 바로 아크탄젠트로 쓸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크탄젠트로 쓸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진폭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두 개 가져갈 수 있어? 없어? 두 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지? 반성판 하나가? 그리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는 얘가 에너지가 퍼질 때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지는 거야 여기 빈 데가 있어? 없어? 있어? 거기다가 이걸 넣어버리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색부 반성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칼라캐리어 색부 반성파는 이거는 픽처 캐리어 주반성파 이 사이사이가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지도 받지 않지? 그래서 예전 지금 안 나와 예전 시험 문제가 여기 얼마나? 이런 거 맨날 물어봤어 3.58메가를 띄었어 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계산 문제가 옛날에 나와 지금 안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송을 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가 오니 EY가 오지 그렇지? 뭐 하죠? 그래서 여기 EY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합성을 했던 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양립성 때문에 양립성이 어떤 개념인지 때문에 얘기를 하고요 뒤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자세히 얘기를 해 줄 겁니다 미리 조금만 얘기했어 이게 뭐라고요? 색차 신호요 그런데 퀴즈 하나 낼게 여기는 왜 넓고 여기는 왜 넓지 않을까? 여기는 왜 되게 넓을까? 여기는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잘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보다 이거는 더 잘 알아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대역을 더 많이 준 거야 똑같이 주지 왜 다르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간하는 색은 자세하게 보내주고 그렇지 못한 거는 대충 보내주고 이거였으면 그들랑 그러면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 나는 시스템적으로 이것 정도 알으면 좋겠다는 거야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비전공은 이게 어려울 거야 지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나중에도 알아 지금도 알 거 없어 지금 중요한 거는 양립성이 뭔지 용어 하나 챙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어? DTV로 넘어가잖아 그렇지? DTV로 넘어가면 6메가는 계속 쓰자는 거잖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미술 시간 얘기들은 여러분들 시중에 다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미술은 더 잘할 거니까 내가 얘기할 건 없고 시험 문제 정도 나온다면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색의 수는 몇 개나 되겠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색상은 일반적으로 한 200가지를 구분할 수 있대 여러분들이 빨간색 약간 빨간색 아주 진하게 빨간색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0개 정도 되는 모양이야 그 다음에 이게 시도 같은 거 있지 밝고 어두운 정도 그거는 한 500단계까지 이거 봐봐 시도가 단계가 되게 많지 500단계는 500단계 500단계 채도는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맑고 탁한 정도 정도로 번역이 되나 그렇지? 맑고 탁한 정도 그게 포화도 세츄레이션 뭐 그런 정도인데 걔는 잘 구분을 못 해 20단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지 200에 500에 20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색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됐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또 하나 외울만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빛의 3원 색이지? 알지? 빛의 3원 색이지? 그렇지? 빛의 3원 색이다 이거 뭐 내가 그리는 거야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야 Rgb? 이게 뭐지? 옐로? 맞나? 옐로? 이게 뭐야? 마젠타 여기는 시안 맞아요? 외워 Rgb Y 아니다 여기가 M인가? 미안해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지? 또 오래간만이니까 헷갈리네 Rgb Rgb Y MC 오케이 Rgb Y MC Rgb Y MC Rgb 그러니까 R은 레드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 R은 레드를 얘기한다 지는 그린을 얘기한다 Rgb Y MC 그래서 여기 보면 Rgb Y MC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Rgb R하고 그린자예요 Y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외우기 좋게 내가 이렇게 해준 거야 Y MC 많이 듣던 회사잖아 단체잖아 Rgb Y MC 그래서요 여기 이거 있지? 이거는 출판 분야에서 많이 쓰는 그런 쪽이야 감색법이다 그런 거 들어봤나? 여기는 가색법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색의 삼원색이고요 CMI라고도 얘기하지 출판 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색의 삼원색이다 Rgb는 빛의 삼원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린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칼라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때문에 그래 이거는 칼라 스페이스가 Rgb 모델만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 그래서 일단 Rgb가 아주 기본이니까 이 블랙이 000이야 000 화이트가 111이야 여기가 뭐라고요? 000 여기가 뭐라고요? 111 그러면 좌표가 다 결정이 되겠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R은 뭐냐? 100 G는 뭐냐? 010 B는 뭐냐? 001 오케이? 이거를 칼라 스페이스라 그래 칼라 공간 칼라 스페이스 칼라 공간 칼라 스페이스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세츄레이션 슈 그다음에 value 또는 intensity 이거를 이제 해 놓은 거네요 이 그림 이해되지? 자 시험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거 올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 때문에 내가 이 얘기 없이 바로 넘어가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감을 못 잡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지 BT2020 BT 여러분들이 지금 HD가 어떤 표준을 써요 그럼 BT 70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잖아 이게 도대체 뭐 했었냐고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이거 보세요 자 CIE 자표계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CIE 자표기를 한번 잘 보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가 R인지는 바로 찍을 수 있지 RGP 여기 있는데 RGP OK? RGP OK? RGP 이렇게 찍히지? 그러니까 지금 RGP 이렇게 찍히지? 이거를 지금 이거를 꼭 삼각형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도 보여? 여기도 삼각형처럼 생겼지 이게 바로 CIE 색도도 좌표계 표현하는 말들이 되게 많아 영어로는 그냥 Color Space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HD 방송이야 S의 RGP 이게 BT709야 이게 BT709 이게 UHD 방송이야 B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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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Color TV라고 얘기했던 예전에 Color TV가 바로 뭐냐면 NTSC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31이라는 건 3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76년에 나온 거예요 보통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 이거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자 이거 이제 노란색 한번 보세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보세요 노란색 보셨어? 노란색이 노란색이요 이렇게 보면은요 제일 제일 넓어졌지? 이거를 이제 와이드 컬러 까묻 이렇게 이게 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응?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거 치면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거야 BT2020에 WCG가 뭔지를 쓸 수 있어야 돼 자 HDR HFR WCG 이건 UHD의 핵심 기술이야 여러분들이 왜 UHD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봐 이 망태기 써 오는 게 노란색 망태기가 제일 넓어 HD가 뭐라고? S RGB BT 슬공공 그러면 어휴 이거 별거 없죠 되게 넓어요 자 그 다음에 넓은 게 뭐야 DCI? DCI가 바로 뭐냐면 영화분야에서 많이 쓰는 거야 영화 시네마 시네마 이야 걔보다 더 넓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Adobe RGB 는 여러분들 뭐 이게 좀 아도베 그러면 뭐야? 포토샵 맞아요? 포토샵 그러면 뭐야? 디자인, 출판, 이런 분야지? 이런 쪽에서 쓰는 게 이거야. 이거 왜 나왔을까? 이게 문제가 있어서 나온 거야. sRGB가 이 두 개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이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돼. 뭐하고 뭐가? 그린하고 블루가.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 있다. 그래서 그린 쪽을 더 확장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린 쪽을 더 확장을 시켰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망태기를 잘 보는 거야. 망태기를 잘 보면 이거에서 여기는 별로 확장이 안 돼. 이쪽으로 자꾸 확장이 되고 있는 거 보여?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도베 RGB라 그러는 거야. RGB.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 되겠어? 왜 삼각형인지? 여기서 나온 거야. 됐어? 삼각형인 이유는 여기서 나온 거야. 그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야. 이거 설명해야 돼.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때문에 도대체 가뭇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색 재현율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WC가 와이드 칼라 가뭇이라고 얘기하는 거. 면접 볼 때 잘 물어봐. WC가 뭔지 얘기해 봐. 그러면은 말은 하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 뭐 색 영역이 되게 넓어지고요. 그런데 이 공개는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퉁쳐서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가뭇이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규격, 색 재현율이에요. 이게 굉장히 넓다는 거야. 그래서 WCG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BT2020이 여러분들 이제 UHD 관련 디스플레이 쪽이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해놓은 거냐면은 76년 거 기준으로 한 거야. 여기 76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이걸 기준해서 지금 데이터를 쫙 뽑아본 건데 자,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미술 할 거 아니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WCG가 뭐다? UHD 표준이 뭐다? HD는 뭘 썼다? 흐름은 어떻게 갔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기는 왜 31이고 여기는 왜 76이냐? NTSC는 53년도에 나왔거든. 그러니까 76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오케이? 그런 의미들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 챙겼어. 됐어? 정리하세요. 신기술 문제로 나와. 시사, 약술 문제로도 나와. 면접 문제로 나와. 이게 뭔지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 얘기한 거야. 너무 좀 길었지? 자, 이제 두 번째 거 얘기하려고 그래. 두 번째 거는 뭐 얘기하려고 그럴까?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뭔지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알아야지 자, 지금 이것까지 나온 거 알고 있어요. 12가 뭔지 알지? 12기가. 자, SDI가 뭐냐. SDI가 뭐냐. SDI가 뭐냐. 이건 스탠다드 데피니션이네. 이거는 하이 데피니션이네. 이거는 3기가 SDI이네. SDI, SDI가 뭔지 알아야 돼. 한 문제 또 나와. BNC 커넥터라고 알지? BNC. 그래서 이제 커넥터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도 전혀 감이 없는 분들 때문에 여기 다 그냥 시중에 있는 거 하나 그냥 찾아봤어. 여러분들이 BNC라고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지? 이렇게 딱딱 하는 거 있잖아. 이게 BNC라고 그랬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디오 쪽에서 많이 쓰는 게 XLR 같은 거. SDIF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지? 오디오 쪽에서. 이런 거 많이 쓰고요. USB는 여러분들. 여기도 USB지? USB. 이 파이어 와이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 여러분들 문제로. IEEE 1394라 그래. 저기 캔코더의 인터페이스로 많이 쓰이는 거야.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 1394. IEEE 1394라 그러지? 이게 이게 이제 별명이 뭐냐면 파이어 와이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면 TV를 탁 돌려가지고 단자를 한번 봐봐. 그리고 사진 하나 딱 찍어서 한번 이렇게 분석해 봐. 그게 뭔지.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한 시스템 엔지니어라 그랬지? 여러분들 오퍼레이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프리미어 만지고 할 물론 만지겠지 나중에. 그런데 시험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탁 시스템 엔지니어가 뭔지. 여러분들은 감을 익혀야 되니까 TV 뒷면 딱 돌려서 사진 하나 딱 찍어봐. 이런 단자들이 좀 보일 거야. 그럼 컴포넌트가 뭔지. 컴포지트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처음 하는 친구들은 도대체 저기 뭔데? BNC가 뭔데? 전혀 감이 없을 수 있어. 이런 거 좀 이렇게 PC 뒤에 보면 이런 거 가끔 많이 껴봤지? 껴봤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한번 해봐. 이거 초보. 됐지? 그럼 이제 이것도 초보 때문에 그런 거야. 컴포넌트는 3개야. 3개. 그래서 이 PB가 뭐냐면 PB, CB 이것도 한번 정리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요. 이거는 조금 이따 하자. 일단 이거는 이제 루마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해. 루마루마. 이건 뭐냐? 시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이거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색차. 색차 얘기하는 거야. 차이잖아. 그래서 이거 봐봐. RY 뭐야 이거? 어디 갔어? RY. 보여? RY. 그래서 여기 RY. 그다음에 이건 뭐야? BY. 이게 뭐지? BY. BY. 그래서 RY, BY. RY, BY.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시도. 그래서 이게 3개가 있는 거는 컴포넌트라고 그래. 그런데 컴포지트는 보세요. 하나에 다 들어가 버리지. 컴포지트는 이거 봐봐. 여기서 하나 나오면 이걸 뭐라 그래? 컴포지트라고 그러는 거야. 컴포지트. 이해돼? 이거 합성해서 만들었지? 컴포지트. 컴포넌트, 컴포지트. 컴포넌트, 컴포지트. 합성했다는 게 중요하다. 합성했다. 그래서 컴포넌트하고 그러니까 이게 Y이고요. 이게 C지? C. C가 이 두 개가 합성이 된 게 이거지. 그래서 음성은 스테레오가 되어야 하니까 레프트, 라이트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이거 하나 빼면 모노로 나오는 거 알지? 그러면 이제 컴포넌트, 컴포지트가 뭔지는 이해 되겠지? 그냥 쉽게 하자. 그냥 세 개면은 컴포넌트. 하나면은 컴포지트야. 자, 이제 시험 문제가 SDI라 그랬지? 그래서 짠 빨간색 쳐놓은 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뭐 그 정도 HD, SDI랑 한번 유사하게 연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거는 SMPT-424M이라고 얘기하는 3G SDI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자, SDI가 뭔지 처음인 사람들은 외워 BNC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영상 정보와 오디오, 음성 또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 하나의 선으로 하나의 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표정이 SDI야. 알겠어? 그럼 앞에 있는 HD는 뭐야? High Definition을 하나의 선으로 전송하는 거야. SD는 Standard Definition을 하나의 선으로 전송하는 거야. Series는 뭐야? 3G 여기 봐봐. 여기 이제 Series라고 된 거는 3G가 보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 12G까지 나와 있어. 지금 12G까지 24G가 아마 나왔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SDI가 뭐냐?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된다. 하나의 선으로 보내는 거야. 영상, 음성, 데이터 앞에 있는 HD High Definition SD Standard Definition 그래서 여기 High Definition 얼마 정도? 1.485 Standard Definition 얼마? 270M Standard가 뭔지 봐. SMPT 259M SMPT 292M SMPT가 뭔지 처음인 사람들은 저기 써놨어. 꼭 번역을 한다면 영화, 텔레비전, 엔지니어 협회 정도 번역될까? 미국의 모션 픽처 영화, 텔레비전, 엔지니어 그러니까 영화, 텔레비전, 기술자 협회야. 여러분들 협회란 말이야. 그게 SMPT라 그래. SMPT 그래서 HD, SDI의 표준은 SMPT 292M 이라고 하는 거야. SDI의 표준은 SMPT 292, 259M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259M 하나 292M 하나 그 다음에 요거 424M 하나 요정도 바르면 된다. 그래서 요 372M은 듀얼링크야. 그러니까 HD 두 개 썼으니까 이거 곱하기 2의 속도가 나오니까 2.97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내선이 가는 거야. 내선. 듀얼링크니까. 오케이 돼? 그런데 요거는 불편하니까 요걸 한 선으로 바꿔버린 게 뭐냐면 시리즈 SDI야. 똑같아. 똑같으면 선이 하나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1080 기억나지? 1080 HD 하이 데피니션 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480이라는 거 스탠다드 데피니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부분들 보시고 초보를 위해서 여러분 뒷면에 한 번 요런 사진들이 있을 거야. 그지? 여기 뭐라고 써 있어? SDI IN OUT SDI가 뭔지 알겠어? SDI R이어대 SDI 그래서요 S가 뭐지? 시리얼 직렬 병렬을 뭐라 그래? 패러렐 S는 시리얼 그 아래까지는 안 날아갈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내가 요거는 공부 좀 하는 여기 한 번 배웠던 친구들은 내가 너무 쉽게 하면 또 안 나온단 말이야. 그 친구들은 뭔가 좀 배울 게 있어야 나오지. 그래서 요거는 초보는 몰라도 돼. 근데 공부한 친구들은 이 정도는 아셔야 되겠지. 여기 봐봐. 클락이 클락이요. 클락이 27메가예요. 10비트 보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배웠던 공식이 뭐지? 이 공식 배웠어? R&B 공식 이거 몇 비트라고? 10비트 이거 몇 메가야? 27메가 곱하니까 270메가가 나오는 거야. 일단 속도는 이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보자 NRZ NRZI 배웠나요? NRZ가 난 리턴 투 제로 NRZI는 난 리턴 투 인버트 배웠지? 베이스밴드 전송복으로 배웠잖아. 기억나? 아 그걸로 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걸로 해서 가는구나.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간다. 스크램블러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스크램블러가 뭐하는 거야? 시간 영역에서 주기성을 없애는 거지. 시간 영역에서 주기성을 없애면 주파수 영역에서는 스펙트럼이 잡음처럼 평탄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주기성 있으면 막대기 하나 생기잖아. 주파수 영역에서 주기성을 착 없애버리는 거야. 주기성을 착 없애서 주파수 영역에서 막대기 생기지 않게. 막대기가 뭔지 알지? 코사인 펑션이 있으면 막대기 하나 생기지? 오케이? 그래서 스크램블러는 뭐하는 거다? 시간 영역에서 뭐해? 주기성을 없애는.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돼? 스펙트럼이 평안하대. 잡음처럼. 스크램블러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냐면 랜덤아이저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 랜덤아이저다. 랜덤아이저다. 랜덤아이저. 여러분들이 DTV에 보면 랜덤아이저 있어? 랜덤아이저 있었죠? DTV에 보면 랜덤아이저가 있었어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야. DTV 들었던 친구들 DTV 송신기 어떻게 생겼어? 먼저 데이터 랜덤아이저 그 다음에 리드솔로몬 엔코더 맞아? 그 다음에 데이터 인터리버 맞아? 그 다음 트래리스 엔코더 멕스 그 다음 뭐야? 팔로트 인서션 8VSB 채널 업컨버팅 땅 이렇게 나갔었지? 저기도 그때 랜덤아이저가 바로 스크램블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시프트 레지스터가 뭐야?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하는 거 플립 플립 플롭이라 그러지? 플립 플롭이 모이면 뭐가 돼? 시프트 레지스터가 되는 거야. 근데 시프트니까 뭐야? 집어넣으면 하나씩 쫙 하나 옮겨지는 게 시프트지? 그래서 시프트 레지스터 스크램블로 BNC 케이블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탁 탁 하는 케이블이 있지? 뭘로 딱 보내주는 거야. 그럼 받는 애가 어떻게 한다? 받는 애가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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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10비트를 끄집어내면 SDI로 보내고 받은 거야. 스크램블러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그려놓고요. 이식 좀 쓰라고요. 이걸 그려놓고요. 이식 좀 썼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었어요. DTV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거 그냥 참고하시고 그냥 스크램블러가 뭐다? 그런 정도 개념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이야 이게. 이거는 이거 꼭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 우회신호하고요. 밑에 신호하고부터 먼저 한번 찾아볼까? 우회신호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비디오 신호예요. 우회신호는요. 그다음에 이거를 0일로 만들면 뭐라고 그러지? 디지털 비디오 신호라고 하는 거야. 아날로그 디지털은 이해돼. 이거 뭐라 그런다. 아 이거 아날로그야. 이걸 0일로 바꾸면 뭐라 그래? 디지털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들어봤지? 프레임. 그래서 여기가 시작이야. SAV는 Start of Active Video. 여기가 비디오의 시작이고요. 여기에 막 아날로그 값들이 다 막 이렇게 0일로 바뀌어서 여기 탁탁탁탁 들어가는데 그리고 여기가 뭐지? EAV가 뭐야? End of Active Video. 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여기야. 알겠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열 줄 하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죠. 이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들어갈게. 너무 많이 안 할게. 여기 보면 3FF. 핵사라는 거지, 핵사. 16진수라는 거야. 16진수. 배웠지? 16진수 표시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하지? 4비트가 필요하지. 그러면 F가 뭐야? 1, 1, 1, 1. 오케이? 여기 또 F가 뭐야? 1, 1, 1, 1. 3은 뭐야? 3은 1. 알겠어? 여기는 뭐냐 하면 1이 10개 쫙 나오는 거야. 알겠어? 1이 몇 개 나온다고? 10개. 1이 10개 쫙 나오는 거야. 1이 10개 쫙. 1이 10개 쫙. 여기는 또 뭐야? 0이 10개 쫙. 또 0이 10개 쫙. 이게 핵사는 16진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3FF. 000, 000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돼? 이게 3FF. 000, 000. 이게 여러분들이 동기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뭘 맞추는 거니? 지금 이거? 동기를 맞춰줄 수 있어. 다시 하자. 이게 뭘 맞춰주는 거야? 이거 동기 맞춰줄 수 있어. 한 줄, 너도 한 줄. 한 줄, 너도 한 줄. 이거 해줄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다시 하자. 3FF가 뭐라고요? 1이 몇 개 반복되는 거야? 1, 1. 1, 4개? 1, 4개. 1 몇 개야? 1, 10개지? 1이 4개면 F잖아. 또 1이 4개면 F지? 8비트지? 앞에 2비트도 1이면 3이지? 1, 2, 4, 8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1짝, 0짝, 0짝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동기 맞추라는 모양이구나. 동기 맞추자. 자,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전공한 친구들. SDI가 뭐지? 아까 SDI. 정의가 뭐야? SDI의 정의가. 응? SDI의 정의가 뭐야? 주께서 면접에서 물어본다니까? SDI가 뭐냐고. 핵심을 얘기해 봐, 핵심. 퉁치지 말고. 핵심은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를 하나의 손으로 보내는 거 아니야? 오케이? 맞아? 그럼 이제 캐션 생겼어. 비디오는 여기다 보내. 비디오 여기다 보내는 거 맞아? 오디오 어디다 보니까? 하나의 손으로 보낸다면서? 오디오 어디다 보니까? 오디오를 여기다 보내는 거야. 알겠어? 보조 데이터라고 된 거 보여? 그래서 하나의 손으로 가는 거야. SDI 준비하셔야 돼요. SDI가 뭔지 말로 할 수 있어야 돼. 쓰는 건 당연히 하겠지만 말로 물어보면 잘하는 친구도 잘 대답을 못 해요. SDI 다시 할까? 여기 써 있잖아. BNC 동축 케이블을 이용해서 영상 정보와 오디오,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손으로 전송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하나의 손. 그럼 오디오 어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오디오 어디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무슨 작용한다고? 동기. 무슨 동기? 한 줄 맞추는 거. 한 줄 맞추는 거야. 한 줄 맞추는 걸 뭐라 그래? 수평 동기 심으라 그래. 한 줄 맞춰야지. 아니, 봐봐. 송신, 수신 맞출 때 한 줄 짝, 두 줄 짝, 세 줄 짝. 맞아요? 이걸 뭐라 그래? 수평 동기 심으라 그러는 거야. 한 필드 맞추는 건 뭐라 그래? 수직 동기 심으라. 한 필드. 한 필드 맞추는 건 수직 동기 심으라. 한 줄 맞추는 건 수평 동기 심으라. 동기를 맞춰야 돼요. 동기. 동기 안 맞으면 트랩이 안 나와. 치이익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긴 내가 음성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단 말이야. 브랭킹 했다면 뭘로 음성을 집어넣었어. 오케이? 이게 키야.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내가 카페에 올려놓은 거야. 내가 초보 때문에 초보는 이것도 컨셉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다시 넣은 거야. 원래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때리면 되는데 배려하자고 그랬잖아. 그래서 디지털로 이제 만드는 거야. 디지털로. 여기 뭐야? 여기는 아날로그다? 오케이? 아날로그. 아날로그야. 이게 I, 이게 Q. Y, I, Q. 오케이? Y, I, Q. 이게 아날로그야. 이게 아날로그야. 이게 아날로그야. 이게 아날로그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차이점은 아셔야 돼. 이건 NTSC야. 이거는 PAL하고 시카미야. 무슨 얘기냐면 칼라 텔레비전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날로그 칼라 TV 방식이 세 가지가 있었어. 우리나라는 어떤 걸 썼지? NTSC 썼지? 북한 애들 못 썼을까? 북한 애들은 8방식 썼어. 8, P-A-L. P-A-L은 서구라파 애들이 쓴 방식이었어. 서유럽. 서유럽. 그다음에 시칸 방식이라고 했어. 시칸. 시칸은 동유럽 쪽이 있지. 소련. 유시해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이나 미국이나 카나다나 이쪽은 다 NTSC 계열이었었고 저쪽에 서쪽 유럽 쪽은 8. 그다음에 동구라파 쪽은 시칸. 이 세 개가 있었어. 이게 바로 8하고 시칸 애들이 썼던 YIQ야. 똑같은 거야. 이게 색차야. IQ가. 여기 봐봐. 색차를 IQ. 얘들은 UV. 이게 있잖아. 똑같은 걸 가지고 이놈들은 자존심 싸움이 되게 강해 보면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러니까 똑같은 데 조금조금 틀어버린 거야. 조금조금 틀어버린 거야.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은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거 차이점 알겠어? 이건 아날로그 칼라TV 시절에 그러면 이게 남았지?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요. 이거는 뭐냐. 이거는.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봤지? YCBCR. DTV 할 때. 그런데 이건 별로 안 들어봤지. 오늘. 그래서 이제 초보들은 일단 이게 뭔지부터 한 번쯤 여러분들이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자, 이거 봐. 여기는 아날로그야. 여러분들 배운 게 뭐지? 표본화, 양자화, 보호하면 PCM이라고 배웠어? 여기 디지털 맞아? 그러니까 디지털이지? 여기는 아날로그지? 표본화, 양자화, 보호할 때 표본화, 표본화할 때 여러분들이 샘플링 샘플링 주파수 굉장히 중요했지?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맨날 나왔던 게 뭐 있었어? 샘플링 주파수하고 나이키스트 주파수하고 경우의 수는 3개지? 이게 뭐예요?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해요.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해요. 나이키스트 주파수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크면 오버 샘플링이라고 해요. 오케이? 오버 샘플링. 이건 뭐라고 해요? 이건 나이키스트 샘플링이라고 해요.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건 뭐라고 그러지? 스펙트럴 오버랩 되는 거. 엘리어시.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요? 엘리어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에 샘플링 되기 전에 이 FM FM 이하 FM 이하만 여기로 통과될 수 있는 필터를 써야 되는 거야. 만약에 이 필터를 쓰지 않으면 FM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면 이렇게 돼버리지? 여기 샘플링 주파수는 딱 결정이 돼 있잖아. DTV는 48km라고. 맞아요? 이거 못 바꾸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는 주파수가 확 넓어지면 그냥 엘리어싱이 되어버리는 거야. 맞아? 이렇게 안 되게끔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안티 엘리어싱 필터라고 하는 거야. 이해 되겠어? 이게 다 시험 문제야. 지금 여러분들 오버 샘플링 나이키스트 샘플링 엘리어싱 주관식 문제로 25점짜리였었어. 이거 스펙트럼 그리고 설명하는 거 있었어. 알면 되게 쉬운데 모르면 손 못 돼. 그래서 자, 여기 봐.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붙어있다는 거야. 엘리어싱이 안 되게 하려고. 그러면 디지털로 바뀌었다는 건 이해돼? 자, 그럼 내가 용어 정리해 줄게. 바뀌기 전에는 YPBPR 됐어? 바뀐 다음에 뭐라 그래? YCBCR 정리돼. 좀 어렵나? 처음에는 그래요. 내 강의가 초보도 다 이해를 해. 그런데 두 번 정도 들으면 이해를 해. 그런데 내 강의가 이렇게 아주 쉽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이해를 하는데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뭔지는 이해됐지? 여기 뭐라고요? 아날로그. 여기 뭐라고요? 디지털. 이름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뭐라 그래? YPBPR. 여기는 뭐라 그래? Y, CBCR. 됐어? Y, U, B가 뭐냐? 그거는 진영, 논리야.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 좀 한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원도 막 보니까 이쪽 전공하고 한 친구들은 다 아는데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끝이 없어요.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친구들 용이야.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니야. 참고하라고. 이제 맵핑 어떻게 할 건지. 하나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1080 한번 볼까? 1080의 인터레이스 방식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SAV, EAV가 이렇게 있지? 여기에 뭐 다른 거 여러분들이 9, F, V, H 뭐 되게 많은데 시험이 아니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건 나중에 코딩이라든가 이쪽에 전문적인 뭐 그런 친구들 아니면 할 필요 없어. 여기 보면 이게 F0 이게 F1 여기가 이제 V1 뭐 V0 여기 H1 H0 그래서 여기 F, V, H 있나요? 여기 비트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스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있잖아. 여러분들이 재난방송 같은 거 할 때 880에서 어떤 비트를 어떻게 바꾸면 그냥 깨웠던 애들이 다 일으키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그런 거고 시험에 안 나와요. 이쪽이 조금 관심 있는 친구들은 별것도 없어 이렇게 보면 처음에만 그냥 뭐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하나도 할 거 없어. 여기 봐봐. SAV가 뭐라고요? Start하고 Active Video. 이게 비디오의 시작이야. 그럼 끝나는 게 뭐야? EAV로 끝나지? 그 다음 여기를 뭐라 그러니? 여기가 브랭킹인데 이 기간에 음성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다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필드 쫙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SAV, EAV 있고 쫙쫙쫙쫙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맵핑하는 방법들이야. 이쪽이 좀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얘기했고 아주 좀 레벨이 업 된 친구들 한 번 봐봐. 이렇게 해서 맵핑한다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돼.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시험에 나올 거란 말이야. 자, 아까 SDSDI SDSDI는 259M이었었지. SMPT 얘는 292M이야. HDSI 스탠다드 펴주는 스탠다드 펴주는 그래서 뭐냐 그랬대. 여기는 동축뿐만 아니라 광까지 비합축. 압축 안 하는 거야. 압축 안 하는 거야. 압축 안 하면 기가 단위까지 나올 거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비디오를 직렬로 전송하는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합축이다. 직렬로 전송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거 외워. 동축뿐만 아니라 광까지 들어가 있어. 압축해야 돼. 압축 안 해. 키워드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 비합축은 꼭 얘기해야 돼. 비합축. 자, 이 정도 그림은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할 거냐. 잘 봐. 이건 압축하는 거다. 이건 압축하지 않는 거다. 이건 뭐라고? 압축. 이건 뭐라고? 압축하지 않는 거야. 압축하니까 얼마가 됐어? 압축한 거를 압축한 거를 S, D, I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 S, D, T. T, T는 트랜스포트야. 자, 여러분들이 D, T, T, I에서는 T, S라고 그런 거 기억나니? 트랜스포트 스트림이었었지? 이 S, D, T, I는 압축한 거예요. 오케이? S, D, I는 압축 안 한 거예요. 됐어요? 압축 안 하니까 얼마가 나왔어? 1.485기가 기가, 기가. 자, 그래 봐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시리얼라이저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비디오가 이렇게 들어가고 비디오가 이렇게 들어가지? 오디오 집어넣지? 비디오 집어넣고 오디오 집어넣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라면서 맞아요? 이게 H, D, S, D, I야. 이게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압축하면 압축 보여?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카메라가 있어. 카메라. 카메라도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인 거 알아야 돼. 니가 뭐고 뭐 이런 것들 나중에 할 거야. 거기 다 뒤에 있으니까. 카메라가 이제 나이크로잉 밀러 통해서 RGB로 색분해하는 거야. 색분해. 색분해. 감마 보정도 알아야 돼. 감마 보정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야. 리니어 매트릭스에서 이제 이게 나와. 이거. 이거 나와요. 나와서 AD 변환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그치? 정리하자. 이게 뭐라고요? Y, CB, CR. 이게 뭐라고? Y, PB, PR. 오케이? 여기서 나오는 건 감마 보정까지 된 거야. 감마 보정이 뭔지 물어봐요. 감마 보정이 뭔지. 그런데 이게 잘 봐봐. 이게 있잖아. 샘플링 주파수가 얼마 썼냐면 74.25메가를 썼다. 그런데 여기는 얼마 썼어? 여기하고 여기는 지금 37.125 썼지. 그러면 74.25를 나누기 위해 봐. 얼마 나와? 37.125 나오지?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4대 2대 2라 그러는 거야. 4대 2대 2. 기억나? 그러면 4대 4대 4. 4대 4대 4는 뭐냐면 74.26, 74.26, 74.26지만 4대 4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잘 봐. 곱하기 2를 하는 이유가 이 두 개를 합하면 74.26 똑같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곱하기 2를 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못하면 계산 문제를 못 풀어. 계산 문제 하나 나온다 그랬지? 이건 좀 지울게요. 이쪽으로 내가 많이 안 들어갔어. 여러분들 어렵다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이걸 서브 샘플링이라 그런다? 이거를 서브 샘플링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런다? 서브 샘플링이라 그래요. 다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맞아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이거 지울게요.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게 뭐야? 표본화 주기 그렇지? 이게 뭐지? 양자화 비트수 그럼 이거는 역수체 하면 표본화 주파수 양자화 부호화 비트수 됐어? 이해돼? 그러면 여기를 열 비트 썼대. 계산기 가져왔나? 계산기 끄네. 이거 자기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는 전혀 달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 한 번 나온 게 아니야. 이게 내가 기억하기 세 번 정도 나왔어. 다칠 문제야. 그러면 Y가 4대 4대 4일 때는 잘 들어요. 어?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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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때는 이거지? 이거 하나 나올 때 또 나오니까 곱하기 3 해줘야 되지? 742.25 뭐? 74.25 뭐? 어디? 740.25 여기? 뭐가 문제지? 10 곱했잖아. 742.5 아 미안해. 정신이 없다. 742.5 그래 그래. 미안해. 742.5 난 또 뭔 얘기 안 했어. 자 이렇게 되지? 나는 되게 쉽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처음 하는 친구는 이게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곱하기 10에서 이렇게 자리 하나 올라간 거야 자 그러면 이게 3개니까 3을 곱했지? 자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한 번 생각해 봐 응? 이건 어떻게 돼야 돼? 모르겠어요. 그럼 다 계산해. 야 너 이거 하나 나왔지? 여기다가 또 또 뭐야 이거 절반으로 하면 4대 2로 하는 거니까 이거 절반이니까 37.125 37.125 메가헬츠 곱하기 10비트 그럼 371.25 메가bps 그 다음에 또 37.125 메가헬츠 집중하자 371.25 메가bps 이거 더하는 거지? 이거 더하면 1.485 1.485 이렇게 나와요? 이거 두 개 하면 얼마야? 얘랑 같이? 어? 7.4 2.5 곱하기 이거 나와? 그러면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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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산해도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 알겠어요? 답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저기는 왜 곱하기 2 했냐면 이거 두 개를 묶어버린 거야. 되겠어? 그러면 만약에 이거 계산하라고 그러면 자 여기 돼? 안 하면 되지? 이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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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하고 이거는 속도가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게 스튜디오 환경에 쓰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볼 때 쓰는 환경이야. 이거는 의료용 같은 거 아주 뭐 암찾고 그럴 때 있지? 그때 쓰는 게 4 대 4 대 4. 거의 뭐 쓰는 일이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 계산 문제는 뭐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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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도 돼. 여기가 샘플링 주파수지? 샘플링 주파수에 여기는 절반인데 여기는 절반의 절반의 절반 4분의 1이지 4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거 이렇게 더해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나와요. 됐어요? 자신 없는 친구는 이거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씩 빼. 하나씩 빼. 하나씩 빼서 여기 더해주면 돼. 됐어? 4 대 4 대 4 4 대 2 대 2 4 대 2 대 0 4 대 1 대 1 뭐가 나와도 이제 아무 문제 없지. 그런데 초보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왜 여기를 묶었어요? 아니 계산의 편의성 때문에 묶은 거지. 이거 같잖아. 같으니까 묶어서 충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묶지 마.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외우셔야 될 게 나왔다. 74.25 는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이게 스탠다드니까 그래. 여기는 절반이니까 37.125 야. 그리고 이제 압축을 해서 만든 건 뭐라 그러냐. SDTI 라 그런다. 압축하지 않은 건 SDI 야. 됐지요? 이제 초보 때문에 훈련을 좀 시켜놓은 거야. 이거는 그림이 멋있지? 카메라도 멋있고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 봐봐. YPBPR이 어디에 있고 YCBCR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되니? 이게 이게 뭐지? Anti-Aliasing Filter 라는 얘기야. 오케이. AD는 표본화향저와 모아. 표본화향저와 모아. 표본화향저와 열빛드씩 썼다. 이런 얘기지. 됐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HD 이거 하나 정도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74.25 내가 4대2대2 서브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표본화향저와 보악. 표본화향저와 보악. 표본화향저와 보악. 표본화향저와 보악. 이게 HD 얼마? 74.25 SD는 얼마가 들어가니? HD 13.5 SD는 6.75 들어가면 SD가 되고. HD, SD는 여기서 결정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SD는 얼마가 나왔어? 270. HD는 얼마가 나왔어? 1.485 오케이? 됐어? 이거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돼요. 헤드룸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시도신호 양자화 했는데요. 여기 핵사라고 된 거는 16진 얘기하는 거야. 16진으로 여러분들이 돼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봐봐요. 여기에 보면 3FF 000 쓰면 돼, 안 돼? 안 돼? 아까 했잖아. 3FF 000 000 어디 썼어? 동기 쪽에 썼잖아. 여기서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얘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영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얘기를 좀 보자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16진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16진 이제는 004에서부터 004 004에서부터 시작해서 3FB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용화나 새롭게 또 나온다. 피크 화이트 레벨 이게 제일 높은 게 화이트지 제일 낮은 건 뭐야? 그럼 아까 블랙킹 또는 블랙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은 음이야. 그 갭이 있어요. 그 갭을 헤드름이라고 해요. 헤드름 헤드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이게 10비트니까 10비트가 만들 수 있는 건 1024인가요? 그중에서 위에 것 좀 몇 개 빼고 밑에 거 몇 개 빼니까 몇 개가 빠지냐면 1024에서 빼면 1016까지 노마 레벨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헥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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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준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날로그일 때 레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0V에서 800mV까지 1V가 안 되는 거야. 1V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800mV니까 1V 안 되는 거야. 아날로그일 때 이렇게 10비트로 바꿔주는 거야. 10비트로 10비트로 바꾼다. 10비트로 바꾼다. 헥사는 16빈수 얘기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11을 양자화 하면 12도 여기 한번 따져봐. 0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가고 여기까지 800mV 맞죠?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3FF 이거 쓰면 안 돼. 000 쓰면 안 돼. 나머지 빼면 004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헥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몇 비트로 바뀐다고요? 10비트로 바뀌는 거야. 왜 10비트인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여기 봐봐. 제일 큰 수 봐봐. 제일 큰 수. 제일 큰 수가 3이지. 3은 2비트가 11일 때 3이잖아. 그럼 16진수는 2개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4비트, 4비트니까. 여기 4비트, 4비트, 2비트니까 10비트가 되는 거야. 10비트.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이건 헤드룸이라고 그러고요. CR도 똑같아. 이제 좀 개념 잡자는 거야.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림이지. 처음에만 그래. 나중에 보면 별것도 없구나. 이거예요. 처음에만 그래요. 처음에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처음에만 부담스럽다 그랬어. 나중에는 부담 안 쓰러. 그래서 공부한 친구들 때문에 이 그림을 잘 봐. 공부한 친구들은 어디가 다른 것 같아? 어디가 다른 것 같아? 시프트 레지스터는 아까도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봐봐.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이 시스템 엔지니어 때문에 그런 거야. CRC. CRC 배웠어? 안 배웠어? CRC 나와요. 컨블루션 코드 여러분들이 해밍 코드 그다음에 CRC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여기 CRC 칼큘레이션에서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 보여? 이거 때문에 그래요. 공부한 친구들 CRC 붙여줘. CRC가 붙으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바로 여기 봐봐. CRC가 붙었어요. CRC 붙었어요. CRC 붙었죠? 아까 여기 3FF는 SDI도 있었잖아. SD, SDI도. 000 이거 똑같지? 얘가 더 이렇게 붙는 거야. 이거 왜 붙이는 거야? CRC 왜 붙이는 거야? 배웠잖아. 에라. 판정하라. 누가? 받는 놈이. 그거 붙여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CRC 계산 문제가. CRC 어떻게 붙이는 건지. 그런 거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EAV 플러스 여기에 라인 넘버 플러스 CRC가 붙는구나. 그래서 CRC가 커버하는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버하는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 되겠어? 부담스럽지? 이것들이 이제 모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줄에서 여기다가 아까 내가 음성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음성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비디오 집어넣고요. 그렇지? 여기다가 보조 데이터 좀 집어넣으면 하나로 다 끝내버릴 수 있잖아. 되겠어? 여기 있네.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렇지?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나로 쫙 이렇게 내버렸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다른 거야. 별거 없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왜 전자공학 같은 거 할 때 상승 시간이 뭐고 하강 시간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지연이 뭐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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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입사해서 뭐 좀 전문적인 엔지니어가 됐을 때 이거 다 따지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시험 아니야. 단지 이제 속여만 이래서 저런 걸 전자공학도 하는구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얘기예요. 전자공학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 아무 쓸데 없는 게 아니라 레벨이 높아지면 나중에 그거 뚜껑을 열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런데 전혀 그런 지식이 없으면 그걸 손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야. 시험에 안 나와. 그냥 그냥 글치도 잘 안 보이지? 그냥 저런 거 그냥 있구나 하는 거 일단 봐.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요. 수평동기 신호가 이렇게 3레벨이 돼 있어. 왜 3레벨이야? 하나 둘 셋 오케이? 레벨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걸로 동기를 잡어. 수평동기. 이렇게 계속 흔들어 주는 거야.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됐을 때 뚜껑 열으라고 소개 정도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뭘까?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나온다고요. 이게 나와. 그래서 이거는 워낙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야.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연구해 봐. 어떻게 계산이 저렇게 되는 거지. 자 좀 쉬었다. 하자.